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기만이예요 오늘은 여기에 꼬란의 행복 꼬란장입니다 1원짜리구요 아 진짜 물건들 좋은거 많이 나왔어요 지금 이거 온슬로인데요 아 밥이 좀 보세요 천천히 아 진짜 이거 요거는 또 다소를 이렇게 계시나 달았어요 아 물건 좋다 오는거 너무 이쁘죠 예 아 룸데리 아이는 룸데리입니다 룸데리 베이비싱두 아 이거는 뭐 좀 시원치하는데 그래도 저렴하니까 요렇게 내가 원정 크리키 원정 크리키 예 입니다 이거 검평처럼 쓰는것은 되는거는 아 통통 잘 안되고 습도 높으면 그러더라구요 홍콩 잘 안되는 내일 끈적끈적 하고 그러면 그걸 해서 어떻게 해야 되세요? 뭔 약이 있어요? 약이 나는 그런 거 안 겪어봐서 신경을 안 써서 몰라 그렇게 되는 거는 어떤 다육이는 끈덕끈덕 하는 거 나오는 다육이가 또 있어요 찐덕에 막 만지면 막 찐덕찐덕 찐덕하고 물로 확 좀 씻어 씻어서 뿌리를 뽑아서 말려요 아 이거를 뽑아버리 확 씻어서 말려요 뭐 열흘이고 말려도 안 죽으니까 그러게는 이상 있으면 다 뽑아야 돼 뽑아서 말려요 면사도 아 너무 귀엽다 이거는 우에 좀 보세요 물들어서 이게 똑같지 못하나요? 이것도 천원이죠 이것도 천원이죠? 다 똑같이 오 오 요거는 누다 같은데 아 길에 여기 누다 좀 보세요 요거는 다 이쁘다 안 이쁘는 애가 없어요 덜 들어서 요거 핑클룹인데요 요새 겨울 되면 썩 빨갛게 되는 애예요 아 이쁘다 핑클룹이요 오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요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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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니개 탕후라음 컵 요새 이 슈가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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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자고 잘 달아요 얘도 얘는 에그리온 이렇게 에그리온 lynods 여왕아 블루세프라이즈 먹어보자 네 아 여왕은요 리나입니다 리나 올펫도 있구요 올펫 골드셈이지 그것도 있네 너무 예뻐요 라일락이요? 라일락이가 라일락은 누구나 다 좋아하잖아요 잘 돼요 항상 이 색깔을 유지하더라구요 요거는 엘리에강스 스노반이 좀 부슬하게 생겼죠? 엘리에강스 양노 양노 나온네요 흡수 똥시가 오늘부터 안먹 illuminated 안녕 YN é 1 너무 좋아요 여왕이나 게이트 게이트, 이것도 상에서 해줄거예요 저는 이거 모닝듀가 이쁘더라고요 달달달구면요 모닝듀 이뻐요 다인이 스틱에 물들면서 요즘에 이쁘더라고요 블루엘프 요즘 블루엘프가 너무 좋아요 미틀쌤이래요 미틀쌤 미틀쌤도 물들면 예뻐요 도테랑 미틀쌤 요즘에 도테랑이 정말 이쁘게 나오네요 이렇게 물들어서 예뻐요 끝이 뼈떡뼈떡뼈떡하고 여기가 찬처럼 생겼죠 아모르같이 얼마? 찬처럼 아모르같이 6개나 되네요 올리비아 너무 좋아요 올리비아 아 세상에 귀여워요 5초로 나 또 미인 미인동에 쓰는 걸로 요거 한인물 해요 이거 잘 안 돼요 5초로 3초로 2초로 3초로 3초로 자, 린드시아 자, 아머르파티 아, 요거 지금 8,000원씩 가는 앤데요? 아, 넘어졌죠? 8,000원 8,000원짜리입니다 아마 이게 자구를 잘 다녀봐요 자구가 많이 달렸어요 요 아이는 애키 문스턴 이런거는 5,000원에 2개 먹으래 하는거 아니야? 문스턴은 비싼거야? 응, 이것도 5,000원 얘들 얼마야? 5,000원이요 여기 흑장미가 이거는 이제 뭐 15,000원이던가 그런거니까 이거 돈만 좀 가격을 안 적어놨어요 5,000원 5,000원 아, 그리 좀 아픈데요? 이거 이 안에 자구 달리가 나오는거 좀 보세요 이 안에 자구 달리가 나오는거 좀 보세요 음 아, 러블리베어 이렇게 앙징맞게 생겼어요 이쁘네요, 이것도 여기별어 어, 제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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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세상에 귀염끼염, 진짜 이뻐요 이것도 제스탑 아, 원종예본이요 근데 여기는 보통 이제 5,000원에 2개짜리를 있고 근데 원종예본이니까 하나에 5,000원짜리인가 여기 지금 가격이 없어요, 이것도 네, 네 세 개만 들으면 되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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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 자, 폴리지 비티 이제 문 덜기시라 했네요 폴리지 비티 네 네 네 네 아, 너무 이뻐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 꽃안의 행복 어 이 소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